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듣고보는 스포츠 잡지 시스문바 듣보잡에 진행을 맡은 시스문바 취재 부장 정혜진입니다. 지난 1월 첫 방송 이후로 폐지가 안되고 다행히 시스문바 4월 5월 5월 함께 돌아온 듣보잡입니다. 오늘 듣보잡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문바 편집장 은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문바 편집차장을 맡고 있는 연체대학교 시스템생골학과 18학번 남혜원입니다. 두 분이 이제 편집장 편집차장으로 3학기째 하고 2번까지 하고 있는 고인물 중에 아주 고인물이신데요. 고인물들도 처음에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 왜 시스문바에 들어오게 되셨나요? 우선 저는 친구가 시스문바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어 보였고 그리고 뭔가 취재를 다니면 재밌을 것 같고 잡지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포츠 종목 상관없이 즐겨보고 언론에도 관심이 많아서 취재부 다섯 개부를 다 지원을 했는데 이제 제가 NHL을 보다 보니까 아이스하키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아이스하키부에 뽑히게 됐습니다. 그러면 3학기째 시스문바 활동을 한 결과 처음에 이제 들어왔던 기대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시스문바 광고 좀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굉장히 뿌듯하고 특히 사진, 기자 너무 재밌습니다. 많이 들어와주세요. 저는 취재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3월에 들어왔는데 1년간 아이스하키는 경기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취재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데 또 연고전도 저희가 못 했잖아요. 그게 가장 아쉬웠지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취재를 정말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듣보잡 얘기로 넘어가서 지난 2월에 듣보잡 1회가 업로드 됐어요. 유튜브에 혹시 보셨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너무 인성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잡지를 이렇게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읽을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읽어주니까 더 약간 잡지를 더 잘 알 수 있고 더 약간 내용적으로도 더 잘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당연히 봤는데 생각보다 전문성이 엄청나더라고요. 굉장히 놀랬고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저도 사막기체 기자라서 잡지발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잘 아는데요. 근데 특히 이번 4월호는 제작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선은 원래는 저희가 월요일마다 회의를 만나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줌으로 회의를 하는데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진행도 어렵고 소통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더 진행이 어려웠었고 그리고 특히 5인 이상이 모일 수가 없어서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잡지를 읽어볼까요? 커버 스토리부터 들어가 봅시다. 이번 4월호 커버 모델 누군가요? 저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 롯데자이언트의 오윤석 선수님입니다. 이제 오윤석 선수를 만나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왔어요. 이 과정에서 편집 차장님께서 진행을 하셨는데 롯데 팬이시잖아요.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 입김이 작용을 했다면 롯데자이언트의 이인복 선수도 아마 함께 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그걸 밀었거든요. 그럼 오윤석 선수 실제로 보니까 어떠셨나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사진 제가 봤을 때도 사진으로 다 그게 못 담겨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젠틀하세요. 그러면 커버 스토리 잡지는 기대한 만큼 잘 나온 것 같나요? 저희가 원래 인터뷰 취재를 가면 이제 담당자, 보조자, 사진기자, 영상기자 이렇게 최소 4명이 가는데 저희가 그때도 5인 이상 집합 금지여서 저희가 3명이 딱 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고 또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고 길었는데 저희가 분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잘라내가지고 그게 아쉬움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보잡 촬영 전에 시스름박 부원들 대상으로 이번 4월호에서 내부 조사를 했는데 커버 스토리가 오윤석 선수의 이런 담백한 얘기를 굉장히 진솔하게 잘 풀어냈다는 평을 받으면서 가장 인상 깊은 코너 1위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직접 커버를 쓰신 남효원 기자의 생각이,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름박 부원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마침 KBO가 개막을 해서 커버가 딱 시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스름박 4월호 커버 스토리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커버 스토리에서는 스포츠 레저학과 1공학번 롯데자이언츠 내야수 오윤석 선수를 전함여온 기자가 만났습니다. 2015년 12월에서 1군에 데뷔한 소외를 밝힌 오윤석 선수는 올해 1월 5년 만에 한층 여유로워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최초로 그랜드 슬램을 포함한 사이클링 히트라는 진기록을 뽑아낸 오윤석 선수는 이번 시즌 확실히 1군 자리를 꿰차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시즌을 보낸 심정과 사이클링 히트 당시의 소감, 찬스에 유독 강한 비결까지 모두 담아봤는데요.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사이클링 히트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1군 경험이 적어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드래프트 지명을 포기하고 선택한 연세인으로서의 생활을 회상하며 만족감과 남다른 애교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끝으로 이제는 팀에 정말 필요한 선수로 거듭나는 것이 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인 코너인데요. 이번 스포츠인 코너에서는 누굴 만났나요? 네. 저희 이번 스포츠인에서는 올블랑 운영 청괄이사 서정은 선배를 만났습니다. 서정은 이사는 경영학과 공학번으로 세계 시장을 겨냥한 홈트와 라이프스타일 미디어 스타트업인 올블랑을 창업했습니다. 올블랑 유튜브 채널 올블랑TV는 164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164만 구독자라니 저희 시스돔바TV의 강력한 라이벌이네요. 어떤 콘텐츠가 주로 올라오나요? 고강도 간격 운동의 일종의 타바타 챌린지나 브이로그 등 누구나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해서 자주 봤던 채널인데 이번에 좋은 기회에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요새 홈트레이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잡지 기자로 시위성도 굉장히 적절한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헬스장에 못 나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홈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올블랑을 구독하고 몇 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취재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취재 현장 분위기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선배님이 되게 말씀도 잘해주셔서 되게 얻은 게 많은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인 요약해서 읽어주세요. 네 이번 스포츠인에서는 경영학과 공허학번 올블랑의 운영 청괄이사 서정원 선배를 이우영 기자가 만나뵀습니다. 올블랑은 홈트레이닝 및 라이프스타일 미디어 스타트업으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은 16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정원 선배로부터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기업 운영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영상을 보고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는 댓글 보면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스포츠가 가진 의미를 강조하며 연세대가 스포츠와 자신을 더 가깝게 이어준 가교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치유한 시대에 살면서도 도전 정신을 잃지 말라는 조롱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부탁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라이벌 매치 코너인데요. 누굴 만났나요? 절친이자 라이벌 유기상과 박무빈을 만나봤습니다.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공부터 함께한 동갑내기 가드가 각자 숙명의 라이벌 연세대와 고려대로 진학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됐는데요. 이들의 브로맨스를 담은 기사입니다. 두 선수의 케미가 굉장히 빛나는 코너였고 유무대전이라는 센스 있는 장면도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내부 조사에서 커버스토리와 함께 인상 깊었던 기사 공통 1등을 그룹할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기사였는데요. 인터뷰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인터뷰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두 선수가 워낙 친해서 더 재밌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홀스게임도 했었는데 그 게임도 너무 재밌어서 인터뷰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라이벌 매치 유무대전 읽어주세요. 유기상 박무빈 선수는 각자 용산과 홍대보고에서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되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동갑내기 찐친입니다. 각각 숙명의 라이벌 연세대와 고려대에 진학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 유기상과 박무빈 선수를 문여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들은 2020년 유리그 이후 코로나19로 뜻하지 않은 휴식을 하게 됐다고 밝히며 특히 박무빈 선수는 피로골절로 고생을 한 이후 더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절친과 함께한 자리여서인지 유리그에서 보여준 활약만큼이나 화기해야 한 모습을 인터뷰 내내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팀의 주축으로 거듭날 두 선수의 실친 케미는 서로의 무은을 기원하며 프로에 가서는 동료로서 꼭 한 번 뛰고 싶다는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특별 코너 차례인데요. 두 분은 SBS 드라마 스토브릭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옆에서 최대한 함께 봤는데요. 제가 세세한 스토리는 잘 모르는데 그냥 봐도 몰입감이 엄청날 정도로 완성도가 뛰어나더라고요. 저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스토브릭을 정주행했는데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는 실제 스포츠 생태계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려했던 호평을 받으면서 자체 시청률 19.1%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드라마적 상상력이 가미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시수은 바 이서현 기자가 스토브릭의 픽션과 논픽션을 구분해서 칼럼을 한 번 써봤다고 하는데요. 한 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SBS 드라마 스토브릭은 이전의 스포츠 드라마와는 달리 스포츠 생태계를 현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으며 인기리에 종용했습니다. 스토브릭 속 픽션과 논픽션을 이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구단주 대행 권경민의 일방적인 구단 매각 시도와 프랜차이즈 스타의 잦은 트레이드, 선수단 연봉의 30% 삭감 등에서 드라마적 과정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SKY번즈의 구단 매각, 프랜차이즈 스타 채동훈과 김시진의 트레이드 등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던 사례들이 스토브릭가 순전히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 코너는 깔끔한 지면 디자인에도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정작 편집 디자인을 맡은 오현즈 디자이너는 원하던 사진들의 저작권료가 너무 비싸서 쓰지 못해서 디자인이 성에 차지 않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스룸바 4월호 듣보잡 녹화를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두 분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생각보다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안 보이시겠지만 카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떨렸어요. 하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카메라가 이렇게 많을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떨리네요. 좋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듣보잡 출연자분들에게 나에게 OO이라는 주제로 공식 질문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재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라면 기자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나에게 오윤석이란 오윤석이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야구선수입니다. 이제 편집장님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제 보통 편집장이 되는 과정이 편집차장에서 편집장으로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을 편집차장으로 뽑은 구교범 전 편집장은 나에게 구교범이란 아 잠깐만 솔직하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건가? 나에게 구교범이란 사기꾼 이렇게 좋은 관체를 이끌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굉장히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럼 오늘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끝으로 녹화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4월호를 맞이해서 듣보잡 촬영을 하게 됐는데 4월호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가 생각보다 잡지 제작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잡지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동아리 부원들이 함께 힘을 써주는 결과물이라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6월호도 많이 봐주세요. 네 저도 이제 7월이면 취재부장 임기가 끝나서 듣보잡 촬영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준 영상부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특히 저희 시스문바 잡지 만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니까 한 번씩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곳곳에 그치되어 있는 시스문바 잡지를 봐주시고 블로그, SNS도 많이 찾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스문바TV,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6월호는 온라인으로도 발간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